오늘의 주제는 위장 이혼의 경제입니다. 첫 번째 사건입니다. 기러기 아빠 A 씨는 정년 퇴직 후 아내와 두 자녀가 있는 미국에 갔지만 비자를 받지 못하자 아내와 위장 이혼을 했고 아내가 미국 시민권자와 위장 결혼을 해 영주권을 받기로 했습니다. 하지만 이혼 후 아내가 연락을 끊고 집을 팔아버리자 A 씨는 이혼 무효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혼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 두 번째 사건입니다. B 씨는 폐질환을 앓고 있는 남편에게 이혼을 하면 기초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득을 해서 위장 이혼을 하고 3개월 뒤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두 자녀를 혼자 키울 수 없게 된 남편은 B 씨를 상대로 이혼 무효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이혼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 두 사건 모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부부가 이혼을 위장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. 두 사건의 판결은 왜 이렇게 다르게 났을까요? 진정성의 차이 같습니다. 첫 번째 사건은 서로는 속은 게 없어요. 둘이 서로 짝짝곡 맞아서 우리 이혼합시다.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은 생각이 서로 달랐던 거죠.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혼을 하게 만들고 자기는 3개월 뒤에 도망간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분명히 남이 봤을 때는 똑같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사건인 거죠.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이요. 초기에 그럼 그런 이혼을 하자고 할 때 과연 속이려는 마음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때는 보조금을 받으려고 했다가 그게 잘 안 나오거나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집을 나가버린 건지는 그거 알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. 두 번째 사건의 경우에는 본래 목적을 숨긴 채 거짓말로 이혼을 유도해서 사기 이혼으로 본 거거든요. 이 경우에 사기 당한 걸 앞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 시 청구를 하면 이혼 취소가 됩니다. 빈어줘 또 그게 시호. 네. 그런데 이게 제 경험상 두 번째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러니까 그냥 말을 하면 이혼을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이렇게 거짓말로 속여서 이혼을 한 다음에 바로 3개월 후에 집을 나가는 경우거든요.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상황 이 아내가 이미 다른 남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이 당사자의 그때 합의가 진정하게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게 아니라 기망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고요. 신 의원님 법적으로 위장 이혼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나요? 이게 법률에 규정돼 있는 용어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부가 부부로 살 마음은 계속해서 부부로 살 마음은 있는데 다른 목적 때문에 서류상만 이제 이혼을 하는 것인데. 바로 돈 때문이죠, 거의. 그렇죠. 위장 이혼, 가장 이혼이라고 부르는데요. 그런데 이게 이후에 내가 이거 위장 이혼이다, 가장 이혼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게 이혼으로서 유효합니다.